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혜림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말씀으로 10편 128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저께 지난 주일이었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원근각처에서 차를 타고 오셔서 차에서 내려서 우산 쓰고 예배당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어르신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손잡고 들어가는 엄마 아빠들도 계시고 우산 썼지만 또 비에 젖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피 오는데도 예배당에 올라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가실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딱 떠올랐던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28편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시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인이 이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회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지 혹은 그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올라갔던 그런 순례자의 시인지 또 이 당시 역사적인 시기는 언제인지 그것이 어느 왕 때인지 바벨론 포로 후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인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다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시인은 먼 순례의 길을 걸어서 성전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구약의 시인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이 먼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돼도다 하는 것입니다 Blessed, 복돼도다 그럼 다 같이 볼까요? 복돼도다 이 시는 기분이 참 좋은 시예요 복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복돼도다 시편 1편 연상되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돼도다 이런 사람은 그렇죠? 시편을 128편에서 복돼도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는 말씀하는데요 첫째 복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것은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지극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돼도다 특별히 여기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죠? 창조주시고 또 창조한 모든 것을 주안하시는 섬리자이시죠 그런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서 여호와라 할 때는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구원자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과 별과 온 우즘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작은 나 작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이신데 창조주이시고 나는 한갓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겠다 하시고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돼도다 둘째 어떤 자가 복돕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지금 시인은 먼 순례의 길을 걸어왔죠?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점점점점 성전이 보이잖아요? 성전이 보일수록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순례의 길에서 여러 주변 환경, 배경 다 있었지만 점점 성전이 보이면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성전에 임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은 비단 순례자의 길 뿐 아니라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말하죠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점 우리 눈에 누가 보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목되고 하나님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길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 복돼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설마 하셨을지 몰라요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설마 아브라함이 그 귀한 독자를 바칠까? 하셨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먼 술래에 걸어갔죠? 모리야산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쉽지 않은 그것이지만 순중함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멈춰라 멈춰라 하시면서 뭐라 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기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경험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노동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다 같이요 노동의 축복 어떤 분은 노동이 목사님 축복이에요? 노동이 축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노동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땀 흘렸는데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 손이 정직한 땀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두 번째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노동하고 싶다고 노동하나요? 건강 안 받쳐지 못합니다 시간이 주어지자는 못해요 환경이 허락되자는 노동 못해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그러한 결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따른 축복을 얻는 것 그것이 힘들지만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장세기 1장 18절에 주님은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Cultural Mandate 뭐예요? 너는 땅을 정봉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범죄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노동에 신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선한 청지기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 땅을 주의 통치 가운데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이런 자 복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시는 은혜가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가정의 축복 아내와 자식들을 말씀하시네요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예전 성경에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여인이 아내가 집안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를 말할까요? 저는 잠원에 있는 현숙한 아내가 떠올랐어요 지혜로운 아내, 가정의 중심에서 가족들을 책임져주는 아내 그런 아내가 있는 그 남자 복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죠? 포도나무 보세요 여러분 가지는 연하고 약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아내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내는 연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내로 인해서 여와를 경외하는 아내에게는 풍성한 결심이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아내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산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식사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자녀들과 밥 먹으면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신가 보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못 먹으니까 부드럽게 해서 죽으로 먹어주든지 좀 더 크면 엄마 아빠 먹는 음식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비록 찬이 많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구울 때고 이게 행복한 거죠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요 한국의 어머니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온다는 걸 알면 전날부터 바쁘신 것 같아요 뭘 준비하시는지 아들 좋아했던 된장국 끓이고 콩자반 준비하고 열무김치 해놓으시고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는 그 시간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자자손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요 어린 감남나무 같다고 했어요 감남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무예요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남나무로 자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다시 한번 복을 선포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절에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시온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임하냐면요 시온에서 임한다고 했어요 from zion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보통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 임제하는 예배의 장소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의 하루하루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평생의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에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이 하루를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하실 때 말씀 앞에 서실 때 임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제 하나님의 임제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녀 손에 그리고 후손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다만 여기서는 문자적인 그런 자녀뿐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KCBC가 46년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응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이 축복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후손들로 인하여 오직 주님께 더욱더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예루살렘의 복이 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는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복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소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또 간구 가운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주님은 10편 12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혜림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혜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